잘 먹음 여기서 밥먹어 밥먹고 기미성궁처럼 항상 먼저 냄새는 받더라고요. 난 봉순이 먹고 남은 거 지가 먹었거든요. 안쓰럽고 짠하죠. 허허 벌판에 지푸라기 위에 그냥 누워 있는 거니까 겨울 내내 그러고 있었거든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맞고 그렇게 있었어요. 11월 달부터 불렀으니까 그럼 1월쯤에 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계속 배는 불러 있고 항문 쪽에 피도 보이고 하니까 지금까지 안 나오는 거면 뱃속에서 사산됐을 수도 있다. 그러면 사산됐으면 봉순이가 좀 더 위험한 거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안 되냐 하면서 이랬었거든요. 들어가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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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 엇, 차다. 진짜 움직임 같은데요. 원장님. 지금 개월수로 봐서는 한 35일에서 40일 정도 한 35일 전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시 임신은 임신이었지만 아마도 비정상적인 사산이었거나 비정상적인 출산이었다면 아마 수요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계란이 좀 더 빨리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케어를 하는 데는 병원이 유리하지만 정서적으로 둥만을 준비하고 산책도 좀 다녀야 되고 그런 환경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순이가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주네요 봉순이를 보면서 봉식이가 좋아질 수 있도록 오히려 봉순이가 매개의 역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정일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나와요 이제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살짝 좀 처지기도 했어요 미칠째 이렇게 밤에 지켜보시는 거예요? 와 지금 우리 일주일이 됐나? 일주일 아주 달일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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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아유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아유 어떡해 아에 눈물 난다 이거 어떡하냐 뭘 나 가냐 은경이가 좀 더 statesk 호빌 마신감 어머 보호를바신 것도 너무 귀엽고 품이 이거 지금 아세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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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이 침치 아파마장에 부식이 어딘가 이것도 어디갔어 코 공부잖아. 우리 검은색이 살짝. 뭐야? 뭐야? 살짝 살짝. 약간. 젖이 잘 도는 게 돼지 앞쪽이거든요. 그리고 또 몸에 도는 우족이라 같이 끓여서 주려고. 고맙게도 애들 건강하게 잘 나와줘서 다행이고. 봉식이랑 봉순이도 이제 좋은 가정을 만나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간편한 영상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편한 영상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입이 명을 사진 없는 영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주가 간편한 영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ng Quem이 나은 거니까 그는 흑과 조사의 간편한 생각과 그러하니는玉아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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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밀다. 그래서 오늘의 울 pact은 예약을 달 mouvement을 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